경남도가 도내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소재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.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남도가 직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로 2020년 발생 이자를 상환하고 그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줍니다.